대전 동구 곳곳에 숨은 빵 맛집을 소개한 빵빵도시 대전 동구 빵지도가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트렌드코리아 2025에 수록됩니다. 빵빵도시 대전 동구는 성심당을 비롯해 대전의 빵 맛집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아지자 대전 동구가 원도심 곳곳에 매력적인 빵집들을 알리기 위해 동네 58개 빵집의 대표 빵 그림과 위치를 함께 표시한 지도입니다. 군은 빵집 지도에 대한 관심이 실제 빵집 방문과 관광 명소 방문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.